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중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탄소중립도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이행 도시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 5월 동대문구는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심층 면담 조사를 거쳐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탄소중립도시 최종선정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종 사업계획을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